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뼈 때리는 그녀들님. 축구부에 가입했는데요. 남낸 포지션이 골키퍼와 미드필더 두 자리입니다. 뭐랄까요? 골키퍼 대 미드필더. 하나, 둘, 셋. 미드필더. 아, 처음부터 너무 좋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이분이 축 잘 알이 되셔가지고. 미드필더가 재밌죠. 아니, 근데 제가 저는 보통 제 아나콘다 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공격소도 해봤지만 미드필더가 진짜 재밌어요. 뭔가 패스를 주는 내가 골을 넣는 것도 좋지만 골을 넣을 수 있게 길을 터서 수비수를 달고 그를 혼자 남겨두고 내가 그에게 공을 뿌려줬을 때 그때 막 수비수가 나한테 두 명 다 달겨져 있고 중원을 지배하는 마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미드필더에게 푹 빠졌습니다. 종합체육인 남유치님 다고 그리고 제가 골키퍼는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셨죠? 무서워. 솔직히 좀 그렇죠. 그게 부담감도 크고 무섭고 공도 무섭고 대단한 거예요. 굉장하죠. 모든 사람이 뒤에서 든든하게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미드필더 저도 뭐 같은 마음이고요. 미드필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그리고 36 청취자분들 의견 뭔가요? 청취자분들 의견은? 저희가 일단 두 명이 일치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의견은 청취자분들 의견은 미드필더가 압도적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같은 마음이죠. 네. 농구로 치면 포인트 가드. 다음 사연. 네. 3635님 여사친과 노래방에 가는데요. 하하 스컬의 부산 바캉스를 불러서 분위기를 띄울까요? 아니면 버즈의 가시를 불러서 분위기를 줄까요? 전 중1입니다. 네.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부산 바캉스 대 가시 하나 둘 셋 부산 바캉스 아 좋습니다. 노래 부를 줄 아시는군요. 작가님. 저는 어색한 걸 못 참아요. 아 어차피 어차피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신이라도 나자 이런 분위기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노래방에 가서 발라드를 안 부릅니다. 어 그러세요? 네. 그러면 발라드는 혼자 있을 때 부르시나요? 어 잘 안 불러요. 그냥 저는 노래방은 네. 무조건 신나는 거 계속 신나는 거 불 태우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만약에 해지미디어권을 따신다면 무슨 노래? 저는 그때 못 따 부른 노래가 있어가지고 그거 계속 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여기서 불러야 된다 하면서 미련. 미련은 뭐 중요하죠. 네. 청취자 의견은요. 가시 가시 부르고 망해라. 여러분 중2일 청취자분입니다. 되게 중요한 인생의 기록에 있어요. 아니 근데 그냥 여사친인데 그냥 여사친하고 재밌게 놀러가는 건데 아 근데 미드필더잖아요. 네. 망해라.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 관계가. 네.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가시로 스루패스 한번 질러보겠다. 그런 얘기죠. 틀렸네요. 의견이 안 맞았네요. 그러길 바랍니다. 저희랑 네.